바로 내일, 우린 여길 탈출한다. 난 세상에 진짜 도둑이 누군지 알려줄 거야. 이 도박에 목숨 그렸어. 이젠 내가 당신의 악몽이 돼줘야지. 우린 혼란을 틈다. 달아날 생각이야. 밖에 패거리가 더 있다고? 난 서울. 교수한테 우리 얘기 대충 들었지. 지금요.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라는 걸. 또한 앨몬의 arche battle. 또한 앨몬의 장례. вторog다. 네. 도와줘. 아,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